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경매장 뽑기 영상이네요. 아 여기도 좀 많이 싸졌네. 하이가 비싸군요. 하이가 1500이네. 아 나이터 아니구나. 아 오늘도 오셨군요. 어서 오십시오. 어? 헤헤. 비슷하다. 상이는 거죠. 메이즈? 흠. 아 더니츠. 오케이. 오케이. Jakarta 2 3 4 4 5 6 7 8 9 10 아 뭘로 갈까 모자 다 비슷하거든요 아 뭔들어 갑시다 그냥 붓기 편한걸로 가자 5 아니 5억을 준다고요 판매자도 아닌데 5억 주신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오우 잘 나왔다 오우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영상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천만원 잠시만 아 아 6,700만원이 나는군요 6,300 950이었나 150만원 150만 흐흐흐흐 크흐흐흠 아 이건 한번 검색해보자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쎄냐 아 아 최저관데 이거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더러 코트 아 60짜리 64짜리가 400만원에 있군요 이거 뭐 40짜리는 명암도 못 내밀겠네 52짜리인데 야 아 어쩔 수 없나 300받으면 안되나 데뷔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애 아 얘만 뛰어넘으면은 400만원에 팔 수 있는데 오 좋아요 누가 오지게 사나 보트 원더러 코트 200만원 아 저거요? 합성하는 사람들이 사갈거에요 저도 옛날에 많이 샀거든요 아니 4개나 더 뽑아야되네 레인저 팬츠를 좀 사가니까 레인저 팬츠를 뽑아볼까요? 모자도 뽑지 아 명작이 이제 추업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바뀌었어요? 아 진짜요?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음 80자리에 얼마리가 나네 간장 아 좋습니다. 오늘도 뽑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